대한민국 헌법 제 11, 사망의 체포, 구금, 압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. 또한 우리는 안기부와 지안본부, 그렇지 않고는 이 불법 행위가 정말 계속될 줄 알아요. 저는 아주, 이거 정말 이번 기회에 얼마나 이렇게 미랄이 되고 정말 안 됐지만은. 부처님과 우리 조상들에게 기도하는 목념을 같이 올립시다. 먼저 이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박수를 보냅시다. 불법, 구금을 당해가지고 온갖 갓난과 신고를 겪는 안전기획과 지안본부의 박수. 승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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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마피아스 그리고 내셔널 퍼리스티프